안녕하세요 슈리우스 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신발은 바로 acg 입니다 제가 acg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acg 신발은 사실 많이 안 샀죠 이번에 구입했던 신발은 바로 여름 장어로 준비했던 acg 마운틴 플라이 로우 입니다 보시면 박스에 이렇게 올 컨디션 스퀘어다 라고 되어 있고 갱지 같은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마운틴 플라이 로우 gtx 고어텍스 버전 이구요 헤이즐러쉬 색상입니다 보시면 고어텍스 라서 이렇게 고어텍스 스티커 하나 띡 붙여줬네요 박스를 열면 속치가 좀 거지같이 찔들 수 있네요 마운틴 플라이 로우 고어텍스 입니다 사실 신발을 구매한 지는 꽤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었고 공엄에서는 역시 실패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려서 전 아마 sbd 에서 구매했던 것 같은데 이래저래 관세랑 배대지 비용 하면 막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격도 많이 내려가 있고 적절한 가격 선인 것 같습니다 마운틴 플라이 로우는 acg 에서 야신차게 만든 트래킹화 라인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산화 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경 등산화 그리고 트래킹화에 가까운 신발이구요 디자인이 약간 이지 350 과 비슷해서 처음에 좀 또 논란이 많이 됐었던 신발입니다 지금 보시는 색상은 헤이즐 러쉬 색상이고 약간 나무색 갈색 땅 색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퍼 모양 보시면 끈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포인트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황색은 좀 튀는 형광 주황색 같은 느낌이구요 사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삭스러너 삭스 슈즈 스타일이기 때문에 끈이 많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끈 자체는 쭉 잡아당겨서 조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전체적인 어퍼는 립스탑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acg 마플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발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고어텍스로 이 안에 이제 고어텍스가 더 덧대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탭에는 이렇게 또 acg 로고가 주황색으로 포인트 있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풀탭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부분은 이렇게 아웃솔이 앞부분까지 올라오고 위에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고무가 덧대어져 있는 구조여서 내구성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이키 새끼 스우시가 또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끈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뒷부분까지 힐컵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쭉 조여주면 한번에 발목 부분을 좀 조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끈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드솔은 리액트솔 입니다 그래서 신었을 때 굉장히 쿠션감이 좋은데 이건 제가 이따 신으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 라이너 부분은 조금 두껍게 되어 있어서 발목을 잡아주고 고정시켜 줄 수 있는 패딩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어텍스 제품이라 요 안쪽에 보시면 이 안감이 고어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컵에서 고어텍스라는 점을 티를 내줘야겠죠 이렇게 고어텍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힐컵에도 이렇게 풀탭이 달려서 신고 벗기에 좋게끔 되어 있고요 리액트폰뿐만이 아니라 나이키의 혁신 러닝화 베이퍼플라이나 넥스트 퍼센트에 적용되어 있는 카본 플레이트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굳이 트래킹화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기술을 좀 집약시켰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안쪽도 보시면 이렇게 끈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신발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웃솔입니다 아웃솔이 하드 러버와 스티키 러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미끄럽다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돌기가 오돌도돌 되어 있어서 별로 안 미끄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접지력이 썩 훌륭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요건 신어보고 말씀드려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은 경등사우나로서 트래킹 혹은 그냥 캠핑 정도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신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신발의 가장 키포인트는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좁습니다 삭스 슈즈의 특징상 입구가 굉장히 좁게 되어 있고요 고어텍스 제품이라서 평소 신었던 사이즈보다 반업을 더했습니다 제가 덩크로우나 덩크하이 조던원 하이로우 다 275 사이즈를 신고 엘버스원 로우는 270을 신는데 현재 이 신발은 280 사이즈를 갖습니다 입구컷이 있긴 한데 들어가서는 그래도 사이즈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굽이 있어서 굉장히 키높이 효과가 탁월한 느낌입니다 리액트폼은 생각보다 엄청 툭신하진 않은데 그래도 꽤 말캉말캉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좀 두꺼운 양말 나이키 에센셜 에브리데이 삭스 뭐 그 좀 두꺼운 양말을 신고 신어봤는데 뭐 사이즈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반업한 사이즈와 어떤 느낌이 다른지는 좀 신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단단하지도 또 너무 알캉하지도 않은 뭐 저는 쿠션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방바닥에서 걷고 있긴 하지만 뭐 생각보다 접지력이 엄청 훌륭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여러 리뷰를 찾아보았을 때도 특히 좀 험한 산 가고 나면 이 밑부분 스파이크 돌기가 다 갈린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 게이 시지 마운틴 플라이 고어텍스 로우 헤이즐러쉬 리뷰 해봤는데요 음 색깔은 조금 끈에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색깔이긴 한데 요거랑 같이 나왔던 다크스모크 그레이 그 색깔이 사실은 일기가 좀 더 있었던 것 같고 아예 좀 하얀색 버전으로 나온 형광색이 들어간 그 색깔도 있었는데 기본적인 트래킹을 하기에는 아주 괜찮은 신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 신발이든 지금 다크스모크 그레이든 신어보고 나서 저에게 더 잘 맞는 사이즈를 골라서 밖에서 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리우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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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